네, 안녕하세요. 콩노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겨울방학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방학 끝나고 아, 이제 또 쉬는 것도 끝이다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또 겨울방학도 눈앞에 보이네요. 이번 겨울방학에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스키장 가실 분 계실 거고 또 해외여행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활동들도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의 공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방학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느냐?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사람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하면 16년을 학교를 다닌다? 그런데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두 번의 방학을 맞지. 그렇게 보면 살면서 32번의 방학을 맞게 되는 셈인데 이 방학을 너희가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너희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만약에 32번의 방학 동안 특별히 하는 것 없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32번의 방학 32개월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방학마다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생활한다면 어떨까? 32번의 방학을 딱 보내고 나면 32가지의 재주, 혹은 취미, 혹은 추억을 가질 수 있잖아. 어떠니? 너무 근사하지 않니? 그렇게 32개월을 보내고 나면 너희는 정말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어. 상상 한번 해보자. 매번 방학마다 목표를 하나 가지는 거야. 그리고 그 목표를 하나를 계속하면서 뭔가 배우면서 보낸 아이.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매일 누워서 TV만 보면서 놀면서 시간을 보낸 아이. 이 두 아이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삶을 사게 될까? 이 두 아이가 과연 비슷한 삶을 살게 될까?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한 가지. 딱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걸 계속 실천하는 거야. 한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개 많이 할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한 가지만 돼. 네, 저는 아이들에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인생에서 맞을 32번의 방학을 무언가 의미있게 보내보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것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한 가지를 골라서 꾸준히 하면 된다. 이번 방학에 이거 하나는 좀 꾸준히 신경 써보겠다. 빠짐없이 해보겠다. 그걸 골라서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좀 쏟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서 좋고요. 영어학원도 좋습니다. 수학 심화, 사고력, 혹은 줄넘기, 수영,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만들기를 한다든지 공예, 도자기 같은 것들, 악기 연주, 이런 예체능 활동을 해도 좋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도 좀 해보고 경험해보는 생산적인 일이라면 정말 무엇이든 상관없죠. 이렇게 하나를 골라서 이번 방학의 테마로 딱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서 꾸준히 실천한다. 그러면 아이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생각, 감정을 가지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를 꾸준히 해왔던 그 경험이 다른 모든 곳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번 겨울방학 무엇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아직 특별히 세운 계획이 없으시다면 글쓰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글쓰기를 추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쓰기에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글쓰기도 많이 강조 드렸죠. 글쓰기의 효과 첫 번째, 글쓰기는 우선 표현력을 길러줍니다. 학교에서 보면 자기 의사표현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말할 때 보면 이렇게 해요. 어, 음, 아, 그러니까, 음, 이러고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아이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해서 자기 권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는지 배운다면 좋겠죠. 글쓰기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잘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표현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말은 상황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짧은 시간 안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 순간에 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그렇게 말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은 경험이 적어서 이런 경우가 어른들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글쓰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많이 따져보게 됩니다. 글을 쓸 때는 상대가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좀 차분하게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과 표현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글쓰기의 두 번째 효과는 사고력이 발달한다는 건데요. 사람의 사고는 보통 매우 두루뭉실하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느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가슴으로 느끼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섬세하게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냥 막연히 두루뭉실하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생각이 아니라 그저 이러이러한 것 같아 정도가 됩니다. 특히 우리말 자체가 좀 그래요. 한국어는 자기 생각 그리고 느낌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맛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좀 음식이 짜다 그러면 좀 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죠. 본인의 생각, 느낌에는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뭐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좀 에둘러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 표현한다면 정확하게 it's delicious, it's salty 라고 표현할 텐데 확실히 좀 다르죠? 이런 표현은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의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는 자기 생각과 느낌마저 좀 타인과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성향과 표현 방법은 문제를 좀 덜 만들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기에는 조금 나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는 좀 불리합니다. 농경 중심의 전통사회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나를 표현하고 주장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확실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사람들의 사고를 뾰족하고 매우 섬세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글 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무엇에 관해 써야 하는지 시작부터 좀 막히기 쉽습니다. 어렵게 주제를 잡아도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막히죠. 글을 쓰기 전에는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연필을 들어보면 도무지 방향이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글입니다. 그건 바로 생각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무엇에 관해 쓸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또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명확하지 않은 거고요. 쓰기 전에는 몰라도 이렇게 쓰다 보면 내 생각이 얼마나 좀 뭉퉁하고 투박한지 알게 됩니다. 글을 쓸 때 초기에는 이런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됩니다. 그런데 글을 자꾸 쓰다 보면 이런 점들이 나아지죠. 주제를 잡고 내용을 찾고 또 표현을 고르는 거 모두 다 점점 더 나아집니다. 이렇게 나아졌다는 것이 바로 사고력이 발달했다는 증거죠. 내 머릿속에 생각들이 정리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글을 쓰다 보면 나의 생각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글쓰기 세 번째 효과는요. 학습 능력도 향상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글을 쓴 아이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높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자, 글쓰기와 학습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선 앞에서 말한 표현력 그리고 사고력 발달과 연결되겠죠. 자기 생각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사고력이 발달하니까 학습 내용 당연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하나를 또 더해 보자면 글을 쓰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힘이 길러지죠.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 정리하는 활동이거든요.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을 일렬로, 한 줄로 가지런히 정리하는 활동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은 이렇게 한 줄로 쭉 전개가 되잖아요. 길고 복잡했던, 머릿속에 이렇게 엉켜있던 생각들이 그렇게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힘들이 학습에 그대로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되는 거죠. 보통의 아이들이 막연히 수업을 듣고 머릿속에 이렇게 엉망인 채로 지식이 막 꼬여있는 상태에 있다면 꾸준히 글을 써본 아이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글을 썼던 그 습관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힘들이 수업을 들을 때, 메모할 때, 노트 쓸 때, 글 쓸 때 다 나오는 거죠. 글쓰기에는 또 더 다양한 효과들이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표현 능력, 사고력, 학습 능력 발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직접 글쓰기를 잘 지도하실 수 있다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기 어려우시다면 이은경 선생님의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글쓰기를 전혀 해보지 않은 아이부터 이미 글쓰기를 많이 경험해 본 아이들 그리고 이제 논술 쓰기까지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아이들까지 초등아이라면 누구나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게 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은경 선생님 도서를 공동구매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마련하셔서 이번 겨울방학 글쓰기와 함께 좀 의미 있게 보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글쓰기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잘 설명해 두신 자녀교육서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이 있네요. 이 책은 글쓰기의 필요성에서부터 글쓰기 습관드리는 방법 그리고 영역별 글쓰기 지도 방법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 11권의 글쓰기 실천 워크북이 있는데요. 저는 이를 총 3단계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1단계 초등, 저학년도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글쓰기이고요. 3단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장 어려운 글쓰기입니다. 자, 먼저 1단계 소개해 드릴까요? 1단계는 세 줄 쓰기, 책 읽고 쓰기, 저학년요. 그리고 표현 글쓰기, 그리고 영어 한 문장 쓰기 있습니다. 글쓰기를 전혀 해보지 않은 아이들 혹은 초등 1, 2, 3학년이다 하면요. 바로 이 1단계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4, 5, 6학년, 고학년이라도 글쓰기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 좀 더 쉽게 처음부터 하겠다 한다면 1단계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고요. 다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주제 일기쓰기, 자유글쓰기, 생각글쓰기, 그리고 책 읽고 쓰기, 고학년용이 있는데요. 글쓰기를 조금 해본 아이들 아니면 글을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잘하는 고학년 친구다. 그러면 2단계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3단계는 교과서 논술 순한 맛, 논술쓰기, 교과서 논술 매운맛이 있는데요. 3단계는 논술 교재로만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논술은 자기 생각을 조리있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글쓰기라서 다른 글쓰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1단계든 2단계든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요. 좀 더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엄청 말을 잘한다. 내가 말로 못 이기겠다.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3단계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이은경 선생님의 초등매일 글쓰기의 힘 시리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공동구매를 통해서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시리즈뿐 아니라 이은경 선생님이 쓰신 어휘교재 양양이와 어휘로 쑥 시리즈 함께 구입 가능하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구매 정보 더보기란과 고정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학이라는 기간 참 애매하죠? 무언가를 거창하게 할 만큼 막 긴 기간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마냥 놀기에는 또 꽤나 긴 기간이죠. 그럴수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알차게 보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쓰기처럼 의미 있는 활동 하나 정해서요. 방학 동안 꾸준히 해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방학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